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입니다 저희가 산의 맛선 OST의 사랑인가바라는 곡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OST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산의 맛선이라는 대화마를 위해 여러분께 저희의 목소리를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설레고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텐데 종일 함께 면질일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걸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카카오 웹툰으로도 즐겨보았던 산의 맛선이 드라마가 되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의 시크릿넘버도 본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인가봐는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두 남은 여사의 설레는 감정들 담은 곡인데요 가사에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두 배 더 설레는 감정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보는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텐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텐데 종일 함께 면질일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걸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바라왔는데 나도 모르게 바라왔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만 하잖아 너도 용기될만 하잖아 나만 이런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볼 만하잖아 우리 만나볼 만하잖아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오늘 이렇게 OST 녹음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SBS 월화에 방영되는 드라마 산에 맞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부른 사랑인가봐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